DC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는 DC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DC를 훨씬 더 많이 좋아했거든요 원더우먼 같은 것도 있고 조커랑 할리캔도 있고 로빈도 있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든 것처럼 DC 코믹스 애들을 다 해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올해 만들어졌고요 플래시예요 저스티스 리그 영화에 나오는 버전이고요 전에도 한 번 만들었거든요 얘네 두 개 같은 친구거든요 왼쪽에 있는 건 슈트가 공개가 돼서 바로 만든 거고요 최근 거는 다시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었죠, 선 같은 거를 이 플래시는 아이언맨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배트맨 vs 슈퍼맨의 아주 진짜 잠깐 나왔던 그러니까 떡밥 같은 걸로 풀어놨는데 플래시라는 것만 알고 제대로 사진 같은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DC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플래시였거든요 드라마 보다가 너무 멋있어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같은 것도 재밌어서 좋아했고 쟤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정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가슴에 있는 번개 로고가 되게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번개를 잘 못 그려서 좀 크고 나중에 가능할수록 디테일해지고 작아지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레고 캐릭터를 만든 것 중에 그때 당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고요 작년 2017년에 만들었어요 영화에서 초코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사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목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코트를 천으로 만들었어요 반짝반짝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다 테이프를 다 붙여서 그 위에 도색했어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크레오라는 다른 레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트랜스포머만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색해서 레고 느낌이 나게 만들어졌고요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미니어처 자동차가 팔더라고요 딱 크기가 맞길래 그걸 잘라서 도색해서 붙였어요 레고 피규어로도 마블이나 DC 캐릭터들이 상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애들도 커스텀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이유가 정확히는 레고사에서는 보통 피규어를 만들 때 컨셉아트를 보고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컨셉아트랑 영화랑 나올 때 다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게 나와도 레고사에서는 보통 다리랑 팔부분을 안 만들어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체적으로 다 커스텀하고 배트맨은 레고사에서는 이걸 만들 때 그냥 은색으로만 해서 근데 저는 그게 별로였던 거예요 배 부분에 보시면 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저런 게 있어요 암머드 배트맨은 턱이 되게 두껍거든요 중세시대 투구가 있어요 그 투구를 조용해서 눈로 세모나게 만들고 암머드 같은 배트맨을 만들었고요 이게 헬멧이 벗겨지는데 반쪽으로 돼 있거든요 눈에서 빛을 들어오게 하려고 LED도 잘라서 붙였어요 가운데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거의 데미지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영화에서도 딱 저 모습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슈퍼맨한테 한 대 맞고 얼굴 앞부분이 되게 까졌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크립토 나이트 창이죠 그래서 이것도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조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형부터 하죠 붙이고 갈고 그런 식으로 진짜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고 피규어, 헬멧 같은 거 조형할 때 많이 쓰죠 여기 다이언트맨 있잖아요 여기에 쓸 만한 거대한 피규어가 없어서 제가 직접 조형을 한 거거든요, 인형 자체를 저기 플라잉 더치맨을 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선장 데비 존스 수염을 직접 퍼티로 제작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손이 집게로 돼 있거든요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니피규어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스톰트로퍼 LED 레고가 있거든요 크기가 딱 이만해요 근육 같은 걸 다 퍼티로 조형을 했습니다 턱 부분이 조형을 했죠 어깨 근육 같은 걸 하고 가슴 근육, 금색 갑옷 부분을 조형하고 팔 밑에 건틀렛에 착용하는 느낌을 지기 위해서 위에 좀 덧붙였고 퍼티로 도색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건담마커를 그냥 갖다가 칠하고 진짜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쑤시개로 해서 찍어서 하고 그 다음에 더 세세하게 칼로 다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얼굴이 좀 어렵거든요 레고 특징이 흰자랑 검은자가 바뀌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선들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눈썹이랑 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이나 눈썹을 잘 만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학생이니까 어떤 시간에 그걸 해요? 방학이죠 특히 봄방학 시작할 때 새해잖아요 뭐를 만들지 계획을 정하거든요 그럼 올해의 계획은? 마블 캐릭터를 다 만드는 거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캐릭터를 다 만드는 게 올해의 계획이었습니다 60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4, 5명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는 마블보다는 DC를 더 좋아하는데 영화가 계속 망하잖아요 여기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들이고요 워머신, 아이언맨, 스톤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퍼티로 같은 거로 저는 직접 조형해서 붙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3, 4번 만들었어요 원래 멘티스가 정품이 있거든요 눈도 크게 보이고 더듬이도 얇게 하고 앞이 까진 머리카락을 만들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즈를 고를 거거든요 캐릭터 자체를 제가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여러 번 만들어서 드디어 제가 맘에 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건 머리가 맘에 안 들었고 두 번째로 한 건 아가모토의 눈이 너무 크기도 하고 이제는 벨트도 맘에 들고 아가모토의 눈 목걸이 자체도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여기 있는 목걸이 줄 같은 경우는 빠지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자석을 사용한 레고거든요 뒷면에 자석이 박혀 있어서 날개가 쉽게 떼지거든요 구부러지고 자유재대로 바꾸고 직접 날아가는 것까지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멧이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빨갛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노란 부분이 유리이기 때문에 스타보즈 엑스윙 파이터 조종사의 유리 부분이 노란처럼 그래서 그걸 그 위에 퍼티로 조형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 구루트가 있거든요 이 구루트는 두 번째 만든 거라서 쉽게 만들었는데 베이비 구루트는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통 부분은 레고 동상 부품이 있거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잘라다 붙였고 얼굴이 문제였는데 얼굴은 이 친구인데 팝콘을 사러 갔는데 콤보 같은 걸로 피규어 조금씩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 친구를 잘라다가 투명 매니큐어를 위에다 바르면 되게 매끈매끈해지고 약간 레고스러워진다고 해야 할까 처음 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아이언맨 3편이 나왔을 때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 사실 아이언맨 슈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레고로 나온 건 한정적으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아이언맨 마크 50이거든요 메탈릭 같지 않은 메탈릭을 칠해줘서 카스프레이를 쓰면 자동차의 뿌리기 때문에 쇠 느낌이 나요 워머신은 묵직하고 크잖아요 배트맨 만들 때도 썼던 같은 갑옷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팔에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레고 총을 잘라서 도색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제 정도긴 한데 옛날에 만들었다가 이상하면 계속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만든 걸로 치면 1,000개 이상 만들었다고 보면 만들다가 망치더라도 제가 캐릭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만들고 싶고 만들어 볼 거야 말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배트그라운드도 있는데 길리슈트 같은 건 학원에 갔는데 학원 옆에 꽃집이 있었거든요 옆에 인조꽃이 있어서 그걸 잘라서 도색한 다음에 붙였습니다 직접 다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미니피규어 같은데 네, 돌리면 가방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게임에서는 중요한 거라서 그래도 그 이후에 어떤 작품이 있어요? 계획은 엄청 많아요 진짜 블랙 오더도 있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오른쪽에 에본 이모는 벌써 완성했죠 아이언 스파이더라든지 아직 남아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캐릭터들도 있고 언제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표이긴 한데 한국 위인들을 전부 다 레고로 만들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레고로 만든 것처럼 해보고 싶어요 같이 올라간다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알아보는게 한국 위원회의 홍렐라 저희 아이는 아침 마세요